오늘도 산으로 약초를 찾아왔습니다. 2월의 숲은 아직은 삭막합니다. 오늘 찾아온 약초는 이 앞에 보이는 덩굴나무 인데요. 나이를 좀 많이 먹은 덩굴입니다. 이 덩굴은 껍질이 상당히 거칠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덩굴이 달의 덩굴입니다. 이 달의 덩굴은 새순을 나물로 먹고요. 열매는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어린 시절 산골소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나문데요. 이 달의 나무는 뿌리와 열매, 줄기, 잎에 모두 약성이 있지만 한방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뿌리와 잎 그리고 열매입니다. 뿌리는 가을 겨울에, 잎은 여름에, 열매는 구시월에 채취해서 약재로 씁니다. 주 약재로 쓰는 뿌리를 일부 캐 보겠습니다. 약재로 쓰는 달의 나무 뿌리 모습입니다. 네, 이게 약재로 쓰는 달의 나무 뿌리 모습입니다. 이 달의 나무 뿌리와 잎 말린 것을 목촌료라 하고요. 맛은 담백하고 떫으며 성질은 평합니다. 또 열매 말린 것은 미후도 또는 미후리라고 하고요. 맛은 달고 역시 성질은 평합니다. 3월 중순부터 채취하는 달의 수액도 고로새 수액 이상으로 효능이 좋은 약재입니다. 이 달의 나무 뿌리는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요. 위염, 구토와 설사 증상 등을 낮게 해줍니다. 황달과 간염 등 간질환에도 효과가 있구요. 류머티즘, 관절염, 관절통과 여성의 대아증에도 효능이 있고 또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몸속의 습기를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제거합니다. 달의 나무 뿌리는 항암효과로 널리 알려진 약재입니다. 특히 위암과 식도암, 유방암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열매인 달에도 해열, 지갈, 통님의 효능으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요. 가슴이 답답하면서 열이 많은 증상을 치료하고 소갈증, 즉 당뇨병을 치료합니다. 항암작용으로 위암에 효능이 있구요. 급성 전염성 간염에도 효능이 있고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건조한 열매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의 나무 수액도 약성이 아주 좋은데요.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부종과 신장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천연 미네랄이 고로세 수액보다 풍부하구요. 당뇨가 거의 없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나물로 먹는 달의 순도 위장병이나 소화불량에 좋구요. 달의 나무 줄기도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로 이용할 때는 뿌리 말린 것과 잎은 하루 기준 50 내지 100g을 1리틀의 물에 반이 될 때까지 다려서 마시구요. 말린 열매는 30 내지 50g을 역시 1리틀의 물에 반이 될 때까지 다려서 복용합니다. 이 달의 나무에는 소량의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구요. 많은 양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상관은 게 좋습니다. 보통 10 내지 15일을 한 치료 주기로 해서 끝나면 며칠을 쉬고 다시 복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달의 뿌리와 달의 열매를 담금주로 담가서 복용하면 좋은데요. 이 말린 뿌리는 200 내지 250g, 달의 생 열매는 250 내지 300g을 소주 3.5리틀에 넣어서 6개월 숙성 뒤에 복용하면 위를 튼튼히 하고요. 당뇨와 간 건강, 관절 통증, 기관지염, 냉기로 인한 신체 마비 증상, 해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의 나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